네, 논조모 연구소의 김상환 소장입니다. 지금 제가 표절률과 AI를 이용한 논문쓰기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자, 두 번째 AI를 이용한 논문쓰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AI를 이용하게 되면 논문을 쓰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연구자의 창작활동이 되지 않는다. 창의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AI가 모든 글쓰기를 다 해줄 거니까.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것을 글쓰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많은 강의를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논문은 글쓰기가 아니고 틀짜기 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논리의 구성체계를 잡고 그 흐름을 통해서 연구자가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인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연구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논리의 구성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결국 근거를 제시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학술연구 논문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 근거는 학술적 근거여야 하는 것이고 학술적 근거가 뭐냐면 선행연구들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될 텐데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연구필료성에 의해서 나온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내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이고 바로 그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복잡한 논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내가 논문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글 잘 썼다가 아닙니다. 정말 학술적으로 근거 있는 이론적 기반 위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필료성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느냐 그런 과정이 설명이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현재로서는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연구자. 연구자가 이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서 추론을 하든 관점의 변환을 시도를 하든 이런 인간의 머리로서 현재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많은 경우의 수와 복잡한 과정을 지금 상황에서 AI가 이런 과정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근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 자료를 정말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한 2000년 중반쯤 될까요? 초반? 초반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선행연구조사 다시 말해서 학술적 근거를 찾기 위한 활동이 되겠죠. 선행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갔었냐면 도서관을 갔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진짜 한약방에 가면 약초를 담는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서랍이 있지 않습니까? 한약방 서랍 같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서지 목록 이거 나이가 한 적어도 40대 이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40대 중반 이후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었거든요. 도서관 가면 진짜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겨우 3, 4개 정도의 선행연구를 찾아요. 하루 종일 찾아가죠. 그래서 찾으면 그거를 다 복사를 못해. 지금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 봤지만 그때 무슨 PDF 파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사 카드를 사야 돼요. 이 복사 카드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많죠. 복사 카드 5천원짜리 또는 이제 만원짜리 만원짜리는 엄청 비싼 거죠. 5천원짜리를 주로 저는 샀던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만 복사를 해야지. 쓸데없는 부분까지 복사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 도서관에서 일일이 다 읽어봐야 돼요. 중요한 부분만 복사하려고. 그렇게 복사기에 집어넣고 복사를 해서 그 다음 날도 도서관에 가고 그 다음 날도 도서관에 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선행연구조사 거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선행연구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는데 전자도서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도서관의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연구조사하듯이 키워드 집어넣고 검색하면 순식간에 몇천 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이 두 시대를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죠. 너무 편한 거죠. 선행연구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전자도서관은 정말 혁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전자도서관에 가서 내가 일일이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키워드 하나하나 다 넣어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어떤 시대가 왔냐면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AI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다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AI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선행연구조사 자료를 다 찾아줍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저는 혁신적인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혁신이고 옛날에 오프라인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으로 넘어간 것도 엄청난 혁신이고 전자도서관에서 이제는 AI가 찾아주는 시대로 넘어간 것도 엄청난 혁신이라는 거죠. 저는 AI를 이 용도로 사용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의 글쓰기 저는 글쓰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의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솔직히 이 콘텐츠가 담고 있는 그 논리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논리의 흐름이 근거 있는 논리여야 하거든요. 이 논리의 흐름에 의해서 연구 필요성이 나오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끌어낼 수 있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학술적 가치를 기여받는 거죠. 그게 논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글쓰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AI를 이용한 논문 쓰기도 인간이 주도해서 AI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정말 편리하게 내 논리의 흐름을 짜고 내가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관점에서 표절률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표절률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논리의 흐름에 대한 표절을 검사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학술연구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텍스트입니까? 그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그 논리의 흐름입니까? 당연히 논리의 흐름 아니겠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맥락인 것이고 그 연구자의 논점인 것이죠. 거기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의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글이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글이긴 한데 출처가 없어. 출처를 놓쳐버렸어요. 출처는 제시했는데 뒤에 참고문헌이 참고문헌이 레퍼런스로 소개가 안 돼 있어. 이런 식으로 1대1로 출처와 참고문헌이 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걸 우리가 흔히 교차율이라고 하죠. 교차율이 100%가 안 되어 있다든가 아예 출처 자체가 제시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글은 근거 없는 글이 되기 때문에 논리 흐름에 치명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글쓰기가 잘못된 것이 내 논리의 근거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논점으로 표절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처를 사실 우리가 근거들을 막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근거들을 수집해가지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문을 그래도 좀 많이 써봤다. 또는 저같이 나름대로 전문가다. 이런 사람들은 교차율을 100% 맞춥니다. 그게 안 맞으면 내가 집집에서 화장실도 못 가요. 똥도 못 싸. 그런데 논문을 처음 쓰시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저는 학생분들은 이 과정에서 정말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을 주린이라고 하고 부동산 처음 하는 사람들을 불인이라고 하고 논문 처음 쓰는 사람들을 논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문 처음 쓰는 어린이 이런 뜻의 약자죠. 그러니까 논문 처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학생분들인데 학생분들이 여기에서 교차율을 100%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실수가 있지. 그거 알고 학생들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그러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언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까? 논문 지도 과정에서 했었어야지. 여기서 만약에 논문 지도 교수가 못 했다면 논문 지도 교수도 사람이니까 못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찝찝해서라도 그거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도 사람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되는데 논문 심사 때 잡아야지 이거를 두 번이나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 글에 대한 출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논리는 근거 없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과정에 의해서 결국 그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글이 단순하게 표절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절률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 표절률이 나온 어떤 문장이 있는데 뭐 인용문이겠죠. 이 인용문이 분명히 뻘겋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뻘겋게 나왔는데 뭐 출처도 달려있어. 그리고 이 출처에 대한 저 뒤에 보니까 창고 문원도 있어. 그런데 이게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게 좀 많아. 그게 많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해는 하겠어요. 뭐 많아. 많은데 이 인용문들이 새로운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이 논문은 잘 썼다라고 보고 두 번째 작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 지도나 심사 과정에서 이거 뻘겋게 나온 논문들 지금 인용해서 새로운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낸 건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이라면 출처 인용문의 인용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인용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인용을 좀 매끄럽게 출처도 매끄럽게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뭔가 좀 조치를 취했으면 이 논리의 논리의 흐름상 연구 필요성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구는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거는 학생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저는 학생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지 말게끔 애초에 원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막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지도나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발견을 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논문이 잘못됐다. 그렇게 따지는 거는 저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출처도 잘 밝혔어요. 뒤에 참고 문원도 1대1로 딱 구성을 매치를 시켜서 교차율이 100% 나왔어요. 그러면 뭐 여러분 소프트웨어 돌리면 표절률 안 나오겠죠. 굉장히 뭐 0%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한 10% 미만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표절 아니네 잘 썼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근거들을 모아서 새로운 논리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논리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행연구에서 했던 거 그냥 재탕하는 거 재탕 선행연구에서 했던 그 연구 필요성을 그대로 따라한 거다.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제법 많아. 그럼 이게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어요? 표절은 없지. 표절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지. 그런데 이게 학술적 가치가 없다면 그럼 여러분 이 논문은 잘 썼다고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AI를 이용한 논문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쓰기 표절이 될까 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AI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새로운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누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연구자인 내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제가 이제 3월부터 강의가 들어갑니다. 이 AI를 이용한 논문 쓰기 강의가. 제가 지금 채 인간이 GPT나 노션 AI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과연 이 AI가 새로운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학술적으로 같이 있는 연구필료성까지 자동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느냐. 제가 이 강의 보시는 3월달에 이 강의를 보시는 멤버십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만들어내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 한 10년 후에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한 5년 후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제가 아닌 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이 AI한테 계속 정보를 주면서 새로운 논리의 흐름을 만들어내도록 유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게 AI가 만든 겁니까? 내가 유도를 했으니까 내가 만든 거지. 그러니까 전혀 내 논문에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가능성은 내 위주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프로그램은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논리 즉 나의 논점을 파악해 나가는 내 논문에 작성 작성 과정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 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니까 표절률에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이 문제들 하고도 맥락이 다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